엇? 예산 으뜸이여 사과? 택배가 왔어요 두 박스인데 아래 박스는 사과에요 사과는 좀 찍지 말라고 부탁을 하셔서 자 위에거 개봉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? 저는 뭔지 알아요 박스가 또 있네 체다 치즈입니다 한 박스... 이거 뭐 뜯을 수 있나? 회사 치즈 저희 딸 새 애 많이 낳은 애국자라고 이거 보내주셨어요 체다 치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야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네 와 이거 어떻게 된거? 어우... 어머... 네... 보이세요? 이야... 체다 치즈 체다 치즈 네... 서울우유 자... 체다 치즈 야... 야... 이거...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체다 치즈 70.25% 야... 이거...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아... 80.6% 중... 체다 치즈가 70.25% 예... 뭐... 칼로리 좀 있긴 했는데 내일 자전거 좀 더 타면 되지 뭐 자... 자... 치즈 빛깔도 예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응... 안짜네? 안짜네 나트륨이 8% 들긴 했는데요 별로 안짜 그러니까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인데 8%면 뭐 양호하지 뭐 그죠 탄수화물 안 들었구요 아 좋아 당류 안 들었어요 지방 4.9g 트렌스지방 0.2g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호화지방 3.2g 콜레스테롤 이거는 뭐 4% 인데 잘 모르겠다 단백질도 6% 나 들어있고 칼슘 5 칼슘 16% 16% 네 좋습니다 칼슘 많이 들었네 지방 뭐 지방은 아까 본거고 칼슘 네 콜레스테롤 단백질 했는데 여기 칼슘이 많이 들었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더 먹어 세 장 들었는데 고소하네 맛이요 치즈가 보통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좀 치즈가 되게 짰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짜네 예 체다 치즈 예 서울우유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예 감사합니다 고소하고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 아 사랑 잘